파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나 오랫동안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 빨리 불켜줘요 그래도 이 캐리어 크기만 봐서 어느정도 준비성이 보여요 오히려 이렇게 토음까지도 준비할 수는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3분 뒤에 바로 보면 시작되는데 저희가 부산 강알리 우리 시민분들한테 이 쪽 지금 센터 괜찮아요? OK만 해주세요 사인 저희는 시즌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즌쌤입니다 우리 애들이 찍으려면 시민분들한테 맞죠? 이 친구가 이제 리더니까 리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저 역시도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고 시즌쌤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즌쌤 리더 슈갱입니다 안녕하세요 3,4,4,5 화이팅했습니다 소개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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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